성령이 여러분 지금 성령과 만나셨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는 여기 안 할 건데요. 지금 만나셨네. 제가 이 학당에 웬만큼 어디서 도통했다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 질문 하나에 다 나가 떨어져요. 지금 있으신가요? 그러면 당황하십니다. 명상을 몇 시간 해야 만나는데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만나는데 제가 10년 전 언젠가 만났어요. 그 얘기 말고 지금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다들 당황하세요. 지금 없으면요. 하나님 뜻이 지금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용합니까? 마귀가 날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마귀 그러면 너무 무섭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도깨비가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중심을 잡아줘야 영혼이 진정됩니다. 신성과 한 10년 전에 만났어요. 그럼 그 뒤 10년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은요. 한순간도 여러분 영혼에서 떠나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성령 안에 다 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뿌리를 박지 않고서 우리는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도 성령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대로 여기 애고의 세계죠. 우리 애고의 마음을 성령대로 경영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도 보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성령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성령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몇 십 년을 다녀도 나는 성령과 못 만났고 성령의 현전을 지금 체험할 수 없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사실 모르시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는 거지. 그런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거를 여러분의 영혼까지 하나님한테 딱 맡길 수 있으면 믿고 맡길 수 있으면요. 여러분의 의식은요. 어떤 한 점 흔들림 없는 그런 IM 상태에 머물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